에탄올의 상태 변화 에탄올, 비닐장갑 스포이트, 수조, 얼음물, 뜨거운 물, 실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비닐장갑의 엄지손가락 부분에 에탄올을 조금 넣습니다. 에탄올이 든 비닐장갑의 공기를 뺀 다음 입구를 묶어줍니다. 에탄올을 넣은 비닐장갑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변화를 관찰해 봅니다. 뜨거운 물을 부을 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비닐장갑을 꺼내어 얼음물 속에 넣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비닐장갑을 꺼내어 얼음물 속에 넣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뜨거운 물에 넣으면 부피가 커지고 에탄올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탄올이 기화가 일어나 부피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안경기 부프가 증가한 물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물은 흘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위험한 물을 켜지지 않습니다.